히즈님? 네? 이거 왜 맛있어? 반가웠습니다. 산재원 굽나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 비가 오는 날입니다. 우리가 전을 부쳐먹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니까 분위기가 다운되고 기압에 영향도 있고 이렇대요. 그럴 때는 밀가루는 모아야 된답니다. 밀가루, 파전, 꾸우가 한 잔 부어 보겠습니다. 자, 삼겹살 다 올려주고 만원! 막걸리 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 홍창색 옥슈슈 막걸리 호리병에 따라 넣고 자, 하자 합시다! 하자! 만원! 이차입니다! 이야! 자,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그리고 라이브 방송 보고 계시는 쨍주비 여러분들 하자 하시죠! 자, 두루와잇! 피카츄! 오늘 뭔가 틀린다! 삼겹살 삼겹살 자, 오늘 삼겹살 처음 도전해 오는 거니까 약간 좀 실패성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여기에다가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반죽 반죽 다 올리고 여기다가 일단은 쪽파부터 먼저 갑니다. 날라리 깔아줍시다. 이래 해주고잉! 동네 파전 그런 느낌이에요. 와, 근데 잘 뒤붓는 게 문제인데 이거 나는 할 수 있다! 아, 원래 일타! 원래 일타! 얘네 애가 조금 이렇게 좀 더 묻히고 이게 꽂히면 돼 이제 이렇게 꽂히면 돼 얘네 애가 꽂히면 돼 아, 원래 일타! 좀 진짜 모서리 쪽에 넣어야 돼요 그럼 이제 이게예요 아, 이 계란 후라이가 툭 튀어나꼬네 아, 이 계란 후라이가 툭 튀어나꼬네 투, 쓰리, 원 우리 펜짠이 펜짓 잘 비빈 걸로 알겠지? 같은 편 아닌가? 그렇지? 이거 맞는데? 우리 동네 파전 우리 동네 파전 우리 동네 파전 우리 이거 산채 파전 아, 산채 파전 막 장살나네요 이야, 이 뭐 크기가 막 이래 됩니다 내 손바닥 이렇게 아, 토툼하다 하하하하 두께 하하하하 자, 이거 한 판 완성됐습니다 이야 이야, 처직이지요? 이야, 됐습니다 저, 온도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저, 딱 빼놓고 다음 주름은 뭐죠? 요, 강원도 클라스 두룹 한번 보실래요? 두룹전 두룹클라스 오지족 이 정도입니다 두룹 좋습니다 데쳐가지고 전 부쳐 갖고 먹어볼게요 이게 뭐 뻣뻣해 보일 수 있는데 전혀 뻣뻣하지 않습니다 부들부들해요 아, 도저히 안되면 계란후라이기에 막걸리라도 한잔할게 아, 도저히 안되면 계란후라이기에 막걸리라도 한잔할게 자, 여러분들이 우습게 봤던 파전 파전 커팅식 파전 이거 보여요? 삼겹살, 대파, 빵전 아니다 좀 진짜 고마워해야지 이 개한테니까, 맛은 찌긴다니까 자, 잘됐다 뒤봐 줄게요 자, 이제 됐다 이거 또 한번 먹어볼께요 일단은 삼겹살 어느정도 클라스인지 비줄게 진짜 직인다 이거 간장에 푹푹 찍어갖고 다진마다 다진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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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생긴건 이래도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 음 두릅전 이따 먹으면 되고 자 그 다음 두릅전은 우리는 1회 묶습니다. 찢어. 간장 푹 찢어가지고. 파김치전 가능한가요? 아 대파전을 이걸로 하라고. 친구야 이거 맞나? 오늘의 하이라이트 대파전. 한번 구워봅시다. 참 참 참 참 피디님께서 대파김치전 요청하셨어요. 그건 모르겠다. 막 이게 기름 쫙 올려주고. 여러분들 이거는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 친구 배주가 티비 참피기에 약간 이만큼 책임 있다. 파스테라 누구? 진짜 파스테라 진짜 어? 파스테라 누굽니까? 이게 비바치나? 잘 됐나? 잘 되고 있어. 파장이 다 일치. 아이고 유재민님. 형 괜찮은 척 하지마. 더 마음 아프. 말아. 잠비다 아이가. 아이고 진짜. 자. 잘 들어주시고. 잘자 합시다. 자. 두루 와일. 이번에는 대파. 대파 김치 잘 됐다. 피즈님. 이거 왜 맛있어? 이거 왜 맛있어? 이 대파의 진짜 달콤한 그 맛 있잖아요. 달달한 맛. 그 맛 다 올라오는데? 야 근데 어쨌든 모양은 잘 안 나오네요. 모양은 잘 안 나오지만 솔직히 생각보다 솔직히 생각보다 진짜 맛있어요. 이거 괜히 제가 뭐 오버하거나 지가 만들었으니까 무조건 맛있다. 아 저는 이런 쓸데없는 얘기 안 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거 끝나요. 이거 진짜 진리. 먹어도 내가 이거 땡초 간장. 끝났다. 녹화 뭐 하겠다. 녹화 그만 하자. 왜냐면 술 한 잔 제대로 먹고 싶다. 비가 주적 주적 주저리 주저리 오는 날. 자 이제 여름이 올라 는 거 같네요. 그냥 삼겹살 파전부터 시작해서 대파전까지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 명물 두릅전까지 이렇게 먹어봤습니다. PD는 1등 거예요. 요즘에 저는 첫 번째 건 이 막찬을 끝으로 일단 녹화만 끝내겠습니다. 라이브들은 한 잔 먹자. 자 두 두 가 가